헬로우 베이비들 오늘은 슈소스의 천벌동굴편 지난번에 샤넬 재킷으로 너무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 샤넬 재킷 몇 번 더 할 수 있어. 근데 지금 날씨가 더워졌어. 그래가지고 베이비들이 언니 원피스 좀 해주세요. 막 이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사실은 원피스 많이 하잖아. 한 20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. 오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부터 설명해줄게. 사실 이 여름 원피스 그러면은 좀 화사한 느낌의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찾는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화사한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잔잔바리를 좋아해. 94년도에 입어도 괜찮고 2024년에 입어도 괜찮을 예정인 약간 이런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. 얘네가 또 가서 보니까 원피스 맛집이더라고. 이번에 론칭을 했는데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. 테슬이 달려가지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할 수가 있어. 이렇게 박시하게 입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라인도 너무 예쁜 게 우리가 여름에 반소매 뭐 소매 없는 거 그런 거 다 입기는 하지만 긴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꽤 있어. 왜냐면 타는 거 싫어가지고. 얇은 긴팔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여기저기 입기 되게 편하거든. 약간 너무 짧은 거는 좀 부담스럽고 적당히 짧았으면 좋겠고. 이래서 이런 실루엣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소매는 좀 긴 소매야. 근데 이게 아까 것처럼 다 이렇게 밴드로 돼 있어가지고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는 이런 아플리케 이런 원단을 소녀소녀하게 실루엣을 만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고. 얘도 이제 버튼으로 이제 열고 닫는 그런 디자인인데. 얘네가 넥라인이 살짝 깊게 패여있는 디자인이 많거든. 근데 나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. 여름이 좀 시원해 보이고 나처럼 약간 동그란 얼굴은 브이넥도 가끔 입어주면 굉장히 뭔가를 얄쌍해 보이거든. 그래서 굉장히 입기 좋은. 그냥 뭐 이거 입고 가면 막 다 막 이러고 쳐. 1년에 딱 한 번 입는 원피스인데 샀다는. 각국 나라 대표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문화 얘기하고 이런 프로에 한 번 입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. 전신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워가지고 오늘 보여주려고. 이게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의 영감을 얻어서 만든 그런 드레스들이거든. 다른 컬러는 다 제껴두고 이 색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. 여름에 높은 거랑 신을 때 입으면 진짜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.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도 드레스 같은 느낌으로 하나 가져가고 싶으면 얘를 꼭 가져가. 얘네가 정말 최고급 린넨 소재로 해서 완전 여름용 린넨이거든. 디테일도 고급스럽고 벨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여러 번 감을 수가 있어. 가끔은 이렇게 감아도 되게 멋있어. 뒤로 뒤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.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예쁘지. 이런 펑커즘한 원피스가 있는데 벨트를 하기 싫다. 그러면은 긴 리본 끈 같은 거 사가지고 지금 내가 가르쳐준 거 한 번 해봐. 음 내가 너무 사랑하는 KCKC. 파리에 가면은 항상 나는 여기를 들어가서 한 두 시간 있다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무조건 꼭 가는 나의 멋집. 옷이 이렇게 힘을 준 데가 하나도 없어. 근데 입어보면은 이런 셔츠에 연결해 놓은 듯한 이런 풍성한 느낌이라든지. 높은 거 당연히 어울리지. 운동화의 신어도 너무 예쁘고. 로퍼의 신어도 너무 예쁘고. 왜 셔츠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밧줄에 막 묶어가지고 팔고 이랬던 브랜드야. 그래서 그냥 아예 그 구김 자체를 멋으로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거든. 우리나라에서는 꼼데 가르송에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고. 꼬르소 꼬모 조슈와 샐리 가든인가? 그렇게 몇 군데에서 수입하는 걸로 나도 알고 있어. 어이 너무너무 뭔가 빈티지 하면서도 클래식 하면서도 뭔가 파리지엔 같은 느낌 안 들어? 막 도트가 주는 그 느낌이 되게 이거 사실 지루할 틈이 없는 옷이거든. 판 공포증 이런 거 입는 분 아니고는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. 그리고 남들이 보는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. 불어로 후주가 레드라는 뜻이거든. 잔르다마스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프렌치 시크 감성을 담아 가면서도 굉장히 실루엣이 예뻐. 이거 안 맞았었어 나. 근데 그냥 사실 요랬었거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게 약간 살짝 남아. 어 나 너무 행복하다. 내가 은근히 꽃무늬를 좋아하는 것 같아. 잔잔바리 꽃무늬들. 작은 꽃에서 오는 평범한 듯한데 좀 소녀소녀한 그런 감성들. 뭐 이런 퍼프 슬리브도 그렇고. 얘는 이제 뒤에서 지퍼를 올려서 여미개 입는 허리가 살짝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. 핫선머에 나왔던 아이템이었어. 그래가지고 사실 얘를 가을에 내가 한번 부츠에다가 위에 가죽 재킷 입고 한번 입었었는데. 다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야. 그리고 드라마에도 한번 내가 입혔었어 배우를. 그냥 가벼운데 부담이 없어서 여름에 입기 되게 좋은. 드럽게 비싸. 이 마르코 자니니라는 이태리 브랜드인데 디자이너 브랜드인데. 내가 처음에 그 캠페인을 보고 너무 예뻐. 아니 이거 내가 모르는 브랜드가 있네. 이거 뭐야? 막 이랬거든. 컬렉션이 되게 작아. 엄청 많은 그런 막 디자인을 만들고 그러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아니어가지고. 고르기가 사실 쉬워. 근데 아이템 아이템마다 어깨 라인도 너무 예쁘게 만들고. 여성의 그런 잘록한 그런 터비한 몸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는. 그런 좀 클래식한 무드가 있어.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이라서 보통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분더샵에서 좀 들여오긴 했었거든. 아 꼬르소꼬모에서도 있었다. 그런 멀티샵에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베이비들 보면은. 자니니라고 한번 찾아봐. 자 헨리 타릭스와 올라 맥클로스키라는 두 디자이너. 영국 디자이너들이 만나서 만드는 브랜드인데. 이거 입고 내가 그때 방송 한번 했는데. 너무 다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. 얘가 닉소라는 브랜드인데 빈티지한 느낌이 좀 강한 브랜드야. 예쁜 패턴들도 되게 많고.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예쁜 게 진짜 많은데. 원피스가 진짜 예쁜 게 많은 브랜드거든. 멀티샵에서도 비이커 뭐 이런 데서도 좀 본 것 같고. 얘네는 이런 카라 라인 같은 게 진짜 빈티지한 무드로 너무 잘 만들어. 약간 이런 레이스하고 이런 시원한. 그리고 부담 없는 그런 패턴들의 원단 잘 고르면은. 해가 묵어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드레스 꼭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예쁘지 뭐. 하트 또 사랑하잖아. 이게 사실은 옷을 무작정 크게 만든다고 예쁜 것 같지는 않아. 근데 이 에몽이라는 브랜드는 김재현 디자이너가 하는 브랜드인데. 점프 수트도 그렇고. 약간 이렇게 매니쉬한 스타일도 있는데. 약간 이렇게 또 뭔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. 약간 이런 원피스들도 너무 잘 만들어. 그리고 티셔츠 같은 것도 입고 거기 되게 많거든. 디자이너 브랜드 치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그냥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. 만약에 겟하고 싶다. 그러면은 이렇게 플리츠와 뭔가 셔츠가 연결된 듯한. 이런 원피스는 진짜 뭐 편하게 낮은 거랑 신어도 진짜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. 그리고 가을 같은 때는 여기다가 그냥 가디건이나 재킷 같은 거 입어도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거든. 그래서 오늘 에몽 거 중에서는 이거 하나를 더 소개하게 됐어. 어 이제 이게 마지막 드레스야. 우리 요번 천벌둥글 원피스 편에서 보여줄. 사실 이 짐머만이라는 브랜드는 리조트 룩의 그냥 뭐 남바완이라고 생각하면 돼. 수영복도 진짜 너무 예쁘고. 왜냐면 이게 호주 디자이너 니키 짐머만이라는 여인네가 만드는 브랜드거든. 그래서 컬렉션 보면은 더 화려하고 더 예쁜 것들도 많은데. 이렇게 커머셜하게 나오는 제품들은 패턴이 좀 세거나 린넨을 조금 더 볼륨을 있게 만드는 아이템들이 너무 예쁜 게 많거든. 몇 년 동안 지금 너무 잘 입고 있고 소매 부분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볼륨이 있게 만들어가지고 팔을 걷어도 예쁘고 평소에 그냥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데. 좀 더 여성여성해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야. 어때? 너무 예쁘지?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천벌동굴 원피스 편을 맛보기로 일단 봤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브랜드가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 베이비들이 반응이 좋다 그러면 평소에 이런 원피스들을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꼭 그 브랜드 아니어도 아 저런 거 입으면 되게 오래 입는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쇼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. 다음번에 또 원피스 편에서 또 만나 우리 베이비들 안녕. 다음번에 또 만나요.